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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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저희의 먹방 코멘트 읽기로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치킨이 참 맛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저희의 주역 컨텐츠인 바로 리액션 하러 왔는데 아티스트와 노래 소개시켜주시죠 바로 아티스트는 The Living Legends 에미넴 에미넴 Good Guy 제시 레이에스 좋은 놈 그러면 에미넴은 저희가 위키타임에 했나요? 했어요 저번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바로 제시 레이에스의 위키타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번에 한건 여기 가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제시 레이에스 전 처음보는 분입니다 제시 레이에스 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나도 진짜로 봅시다 제시 레이에스 제시 레이에스는 1991년 6월에 태어났답니다 우리랑 동가 오케이 그리고 이분이 캐네디언 싱어 앤 송라이더 라고 하네요 친구네 친구 그리고 캐네디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암튼 이분의 싱글 2016년도 싱글 피규어스라는 노래가 캐네디언 핫 백에 빌보드인가요? 캐네디언 핫 백에 2017년도에 5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태생을 보면은 이분이 바로 제가 일을 했던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토론토 그리고 콜롬비안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아무튼 토론토 출신입니다 토론토 티닷 아무튼 그리고 이분이 어릴 때부터 기타를 이제 쳤는데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 오케이 그러면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성공적인 실력이 있겠네요 확실히 그렇겠죠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기대가 됩니다 토론토 어쨌든 오늘 약간 월요일아 텐션이 좀 떨어지는데 웃음소리 한번 발사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액션 하면서 얘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보죠 액션 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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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베리즈로 라이브야? 땅에 파묻힌가요? 오오 무섭는데 살짝 크리피하네요 토론토인가? 이 분이 제시 웨이수 갤럴티 don't call me 갤럴티 갤럴티 음색 좋다 좋네 갤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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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뭔가... 뒷볼을 자른다고? 어, 그 여자와 남자 사이의 그런 투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툼?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에미넴이 너무 많이 맞는데요? 이거 깜짝으로 그냥! 거의 두들겨 맞았는데? 계속 들어볼게요. 오케이, let's get it. 와우! 후!!!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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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夫 와무 와우 데앰 오우! 진짜!?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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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이거 가사가 대체 뭐길래 이게 뮤직비디오에 이러는거야 와 좀 이상해 술 냄새가 나고 다섯명과 떡친 것 같고 여덟아홉명을 빨아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할때 서로에 대한 믿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 그러게요 그런거 같아요 이게 약간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가면 갈수록 약간 믿음도 금이 가고 불신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싸우죠 아 이거 뭐 칼 이거는 범죄요 범죄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삽시다 랩은 어땠어요? 랩은 원래 에미넴이 빨리 하잖아요 빨리하고 타이트하게 하는데 저는 진짜 오히려 제가 그냥 제 최양인데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게 더 좋은 랩인거 같아요 약간 평소보다 힘을 조금 뺀거 같아요 네 힘 뺀게 더 좋게 들으세요 오케이 그럼 계속 들어볼게요 Let's get it 뭐야 갑자기 또 어? 사랑해? 아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페이크야? 페이크다 이 새끼야 초킹 깜짝 갓 최양음 남순 다 괜찮 começa 비 Immediate 토론토 아일랜드 아닌가요? 와 진짜 뭐야 같이 들어가? 오 마이 가이드 왓 더 거의 옛날 순장 제도 이런거 무서워 와 데엠 싸 이렇게 에미넴 피처링 제스 레이즈의 굿가이를 듣고 왔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가사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영상의 진행으로 봤을 때 남자가 여자를 못 믿고 의심을 하니까 여자가 빡이 돌아서 죽인거야 근데 여기 피처링 제스 레이즈 가사를 보면은 사람들 날더러 죄인이라 한다 넌 진짜 내 모습을 알면서도 그러지 니가 바람을 피다니야 의심만 나를 확신시키며 감정이 사라져서 끝이야 하지만 니가 착한 놈 해라 서로 의심이야 이거는 뭐 의심이 한번 생기면은 끝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서로 의심이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뮤직비디오가 그리고 제스 레이즈라는 분을 처음 봤는데 임팩트가 있어서 음색이 되게 그 약간 누르면서 발생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게 약간 소녀 같기도 하고 약간 듣기 좋은 그런 음색인 것 같아요 약간 켈란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켈란이보다 더 녹진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이런 충격적인 노래로 처음 뵙게 돼서 참으로 노래에 집중하기보다 장면 장면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나는 에미넴 랩이 여기서 참 좋았습니다 맞아요 뭐 빡센 랩보다 약간 이런 서정적이고 감정을 착 누른 그런 느낌의 랩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가지 요즘 힙합이 다양화가 됐잖아요 그냥 신나게도 만드는 힙합이 있고 근데 에미넴은 정말 한결같이 뭔가 그 다른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뭔가 상업영화가 있고 독립영화가 있고 예술영화가 있으면 약간 에미넴은 계속 예술영화를 찍어내는 사람 같아요 아 요새 맞아요 그니까 최근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 에미넴이 처음에는 되게 우스꽝스럽고 말갈량이라고 해야되나 광대같은 모습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뭔가 사람이 나이가 들다보니까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좀 시리어스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일거 오케이 근데 어쨌든 노래는 에미넴 제가 근래에 들었던 노래 중에 그래도 굉장히 좋게 들었던 노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피처링도 잘 쓴 것 같아요 토론토 오늘의 리액션 일단 여기서 맞춰볼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에미넴으로 월요일 시작했으니까 계속 진행될 리액션도 기대해주시면서 한마디 해주시죠 만약에 이動画 deste video 알람수를 많이 하신다면 이렇게 누르면 당신대로 누르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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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을 붙어서 알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지니면서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리트 액션!